10편 50편 23절 인간은 타락한 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천성 중에 두드러진 성품이 불평하는 겁니다 불평은 안 가르쳐줘도 어릴 때부터 잘합니다 좀처럼 감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평은 그 원인이 마귀에게 있습니다 마귀는 불평의 아비입니다 마귀의 사주를 받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평을 갖고 반역하여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애국에서 나와 광야 40년의 역사는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계속 불평하고 계속 원망하고 결국에 하나님께 불임을 받을 정도까지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살펴봐도 사실 불평하는 때가 감사할 때보다 많지 않아요? 훨씬 불평하는 때가 많습니다 불평은 썩은 음식 찌꺼기와 같아서 파리떼같이 귀신들을 불러드립니다 왜 우리의 삶에 감사가 중요한지 우리는 알고 힘써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10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하시는데 불평하는 자식이나 부하를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어느 부모도 있는 힘을 다해서 자식을 돌보았는데 항상 아버지 어머니가 잘못해준다고 불평과 원망을 하면 부모의 마음속이 불쾌해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어느 회사도 부하가 늘 상사를 뒤에서 욕하고 불평하면 그 소리를 들은 상사가 마음이 즐겁고 평안한 리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웃는 얼굴과 감사하는 자식이나 부하를 좋아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를 늘 감사하고 방실방실 웃는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즐겁고 쾌활하고 명랑한 부하를 가느린 상사는 마음이 즐겁고 그 부하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20대 이전의 얼굴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지만 40대 이후의 얼굴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살면서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얼굴 모습이 변해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범하의 선교사 지도선은 못생긴 편에 속했지만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기쁨의 얼굴이라는 변명을 얻었습니다 지도선은 믿음의 사람으로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그가 마음은 비록 얼굴의 이목구비는 잘생기지 못했을지라도 환하게 기쁨을 소유한 얼굴을 만들어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저든 선교사를 만나면 즐거워지고 평안해지고 명랑해졌습니다 그 얼굴은 외모는 못생겼지만 마음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니까 얼굴이 환하게 널빛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불평하는 자식이나 부하를 좋아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항상 웃는 얼굴로 감사하는 자식이나 부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바 아니라 우리를 기쁨과 평안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도 늘 우는 얼굴, 짜는 얼굴, 불평과 탄생하는 얼굴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실 것입니다 한두 사람도 아닌 세계 60억의 인구를 돌보는 하나님이 60억의 불평과 원망을 들으면 어떻게 감당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방실방실 웃는 자식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품에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찬송했으면 얼굴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트는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불평과 원망을 있지 감사는 없는 것입니다 대설교가 그리스도스도몬 말하기를 죄 중의 죄는 감사하지 못하는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젊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늘 원망, 불평하면 얼굴이 찌그러져서 늙어지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젊은 얼굴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짐생의 제사보다 감사의 제사를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항상 짐생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래 그러한 짐생의 제사보다 당신의 백성들이 감사로 제사드리는 것을 더 기뻐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편, 69편, 30절로 31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불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야외를 더 기뻐시게 함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0편, 50편, 14절로 15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성운을 갚으며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근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시던지 활란 날에 하나님이 그 친히 근지고 영화롭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를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을 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며 찬미로 그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성소의 문에 들어가며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겠습니까? 옷을 단장해야 들어가겠습니까? 얼굴에 예쁜 화장을 해야 들어가겠습니까? 코를 높여야 됩니까? 눈썹을 새로 그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외우는 모든 형상은 어떠하든지 감사를 하면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문이 쫙 열리고 찬미로 나아가면 그 보좌 앞으로 이끌어 들려지는 것입니다 10편 100편 3절로 4절에 야외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함에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감사함에는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과 탄식하면 하나님이 그 연기를 막기 싫어하기 때문에 하늘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찬미하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귀는 감사하는 자에게 기울여져 있으며 하나님의 손은 찬미한 자를 붙잡아주려고 내밀고 계신 것입니다 감사와 찬미가 우리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자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원하는 자는 찬미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역사적으로 교회에 큰 부흥이 다가왔을 때 찬미가 힘차게 불러졌습니다 웨일스의 부흥이 있을 때 웨일스의 교회는 찬명으로 뒤엎은 것입니다 미국의 부흥이 크게 일어날 때마다 찬량의 부흥이 먼저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보유를 찬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명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으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고 냉랭한 교회 찬미하지 않은 냉랭한 교회는 하나님의 임지하심이 떠나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와 찬량의 향기를 좋아하지 원망과 불평의 연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향기로운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밀림의 성자로 불리는 슈바이천은 임종을 앞두고 불란서 친구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내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네가 이 편지의 회신을 보내기 전에 아마도 나는 죽을 것 같네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더라도 슬퍼하지 말게나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축복받은 자라고 생각하네 불쌍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60여 년이나 할 수 있었고 오늘 90세의 노구를 이끄는 순간까지 개수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나 현재나 변함없이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때문이었다고 확신하네 나는 전심으로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고 싶다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죽는 순간에도 친구에게 편지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편지인 것입니다 슈바이천 박사는 생을 마치는 최후의 순간까지도 평화로운 상태에서 자신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감사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부부자 앞에 찬양을 드리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성경에는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조차 빼앗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어떤 주인이 먼 여행을 가면서 종들을 불러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 다른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 주어서 장사하게 한 것입니다 먼 훗날 주인이 들어와서 회개를 하는데 다섯 달란트 사람은 기쁨이 충만해서 다섯 달란트로 열심히 일해서 열 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시니 큰 은혜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와서 주인이 주신 두 달란트로 열심히 일해서 네 달란트로 만들었습니다 또 역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을 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의부리 비죽하게 와서 한 달란트를 수군의 선대로 펼쳐놓고 하는 말이 주인님 주인께서 주신 한 달란트를 나는 땅에 파묻어 놨다가 그대로 파헤쳐 가져왔으니 받으십시오 주인이 진노하셨습니다 차라리 한 달란트를 은행에 맡겨서 이자로 정식하게 하지 그대로 가져오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밖에 쫓겨나가서 일을 갈고 슬퍼하라고 말하시고 그 한 달란트를 다섯 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하신 말씀이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 빼앗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에 대한 굉장한 큰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헤아려 생각하고 감사하면 더욱 감사할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꾸 없는 것을 바라보고 불평과 원망하면 있는 것조차 하나님이 빼앗아버리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인생은 더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 인생은 더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할 것을 차지하면 많이 차지할 수 있고 불평할 것을 차지하면 많이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면을 택해서 감사할 것을 들어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언제나 있는 것을 찾아야 되고 없는 것을 찾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큰 독에 물이 반쯤 가득한 것을 보고 한 사람은 할렐루야 물이 반쯤 가득하구나 다른 사람은 보고 고개를 설레설면서 아이고 물이 반쯤 텅 비었구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독에 물이 반이 있는데 한 사람은 가득한 것을 보고 한 사람은 반 빈 것을 보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은총을 주신 것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없는 것을 바라보고 원망할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로 없는 것을 가지고서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있는 자에게는 더 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감사하게 만들고 찬양하는 자에게는 더 찬양하게 만들지만 원망 불평하는 자에게는 준 것도 다 뺏습니다 스플을 존이 말하는 것처럼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가지고 감사하면 달을 주시고 달을 보고 감사하면 태양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태양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자꾸 감사할 것을 더 많이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자꾸 더 원망과 불평할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꼬리하는 땅을 약속받았지만 결국 못 들어가고 광야에 들어가서 40년 방황하다가 첫 세대가 다 죽은 것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까 만단을 허락해 주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매출하기가 오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냐고 옷이 낡아지지 않냐고 병든 자가 다 고침을 주는 놀라운 은총을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냐고 항상 길이 험하다, 잠자리가 좋지 않다, 음식이 박하다, 괴롭다, 여행하기가 고통스럽다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나중에 버림을 담고 말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일을 배우는 것이 큰 유익이요 축복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문둥이 열 사람이 고함을 쳤습니다 다위스의 아들 예수의 우리를 불쌍히 내기소서 예수님께서 그래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들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동안에 보니까 문둥경이 나왔어요 모두 다 감사를 해야 될 것인데 그중에 아홉 사람은 당연지사로 생각하고 그냥 가는데 이방인 사마리아 문둥경이 왔는 자는 고함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며 되돌아오르는 길을 뛰어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 주님 문둥경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열 사람이 나왔는데 아홉 사람은 다 어디 가고 이방인이 너가 와서 감사하느냐 그러고 난 다음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나병이 걸리면 손가락이 잘라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발가락이 잘라지지 않습니까 문둥이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손가락도 도로 생겨나고 코도 도로 생겨나고 발도 도로 생겨나서 완전히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치료받는 것하고 구원받는 것은 틀립니다 치료는 있는 그대로 치료받지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원상복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문둥이는 떠나갔지만 짤린 손가락 문드러진 코는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 사마리아에는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원상복구를 해서 아름다운 신체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감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가져오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미시간 호수에서 대형 여객선이 암초에 부딪혀 침몰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마침 주변에 있던 대학생들이 승객의 구조에 나섰습니다 그중에도 에드워드 스펜서라는 학생이 침몰해가는 배에서 17명을 구조하고 지쳐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간 것입니다 가면 수도 그는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무리한 구조활동으로 병을 얻게 되어 에드워드 스펜서는 이후 7년간의 투명 생활을 하다가 3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신문기자의 방문을 받고 그날의 소감을 질문받았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담했습니다 그날 밤에 제가 구출한 사람은 17명인데 나에게 감사를 표시한 사람은 한 명의 소녀뿐이었습니다 이 소녀는 7년 동안 크리스마스가 되면 감사의 카드를 보내왔습니다 보십시오 17명을 목숨을 바쳐서 물에서 건져냈는데 다 당연지사로 지나가버리고 소녀 한 사람만은 매년 한 번씩 크리스마스에 카드를 보낸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에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놓으면 보따리 찾아내라고 한다고 오히려 안 건져주었으면 고통 안 당할 것인데 건져주고 고통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되죠 감사는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돌에 새긴다고 하는데 가꾸로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하는 물에 새겨서 원하는 떠내려 보내고 은혜 받는 것은 끝까지 돌에 새겨 평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병 환자 열 사람을 고쳐주었는데 그 중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가던 길을 되돌아와서 감사를 지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감사가 마음을 긍정지게 이해하고 기쁨과 행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마음은 밝고 맑고 환한 태양이 떠오르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감사하십시오 이웃간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부부간이라도 오래 살면 너무 무관심해지는 것입니다 큰 일을 해 주어도 당연지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잘못된 것이 당연지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특별히 은혜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조그만 일을 해 줘도 크게 감사하고 아내가 조그만 도움을 베풀어도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감사해야 마음이 밝아지고 맑아지고 환해지고 서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웃간에도 조그만 일을 해 주어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갔을 때 가장 깜짝 놀란 것은 가족들이 밥상에 들어앉아서 스푼 좀 전해달라 물 한 잔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와 자식들 간에 어머니와 아버지 간에 꼭 땡큐 감사합니다 당연지사인데 내 그때는 우리는 한국에서 어릴 때 자랄 때 숟갈 주세요 주면 그뿐입니다 물 줘 물 주면 그뿐입니다 밥 줘 밥 주면 그뿐입니다 감사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당연히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할 일을 했는데 뭘 감사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미국에 가서 보니까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이라도 꼭 해 준 것은 감사하다는 말을 듣고 내 마음속에 찡하게 느끼고 그 다음부터 저도 한국에 와서 해주는 것마다 감사하다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나를 쳐다봐요 저 사람 좀 돌았나 무엇 때문에 자꾸 감사하다고 그러냐 감사가 우리 한국의 생활 습관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4절에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했으며 골로세 2장 실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의 굳색에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희도 생활에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고려대 신경정신과 이민수 교수는 몇 년 전 40대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그 증상과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은 부부간의 싸움이었고 그 다음이 부부 갈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40대 우울증 환자는 여러 가지 여자가 남자보다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아리시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부부간에 서로 감사하면 우울증에 안 걸릴 것인데 서로 자꾸 원망하고 무시하고 천세하니까 우울증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존 밀러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거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감사를 깊이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만큼 행복한 것입니다 감사를 하지 않은 사람은 그만큼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가족간에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마음을 긍정적이 되게 하고 기쁨과 행복을 가져오기 때문에 기쁨과 행복을 원하는 사람은 감사할 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사는 것은 무지막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심이 한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도를 안 보냈었으면 죄값을 우리가 어떻게 갖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죄는 보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큰 죄는 큰 보상을 해야 되고 적은 죄는 적은 보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보상을 해야 진실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어떻게 보상합니까 그 보상은 죽음입니다 죽음으로야 하나님께 지은 죄를 보상할 수 있는데 그 죄를 누가 보상해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나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보상해 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생명을 쏟아 보상을 해 주었으니 그 감사가 이루 말라도 다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보상을 받지 않았었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거처를 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상을 통해서 우리는 넉넉히 하나님과 화목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끊임없이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평생을 드리고 천국에 들어가서도 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보십시오 언제나 우리 예수님의 사람의 중심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할 것은 십자가의 그 고달픈 고생과 고통을 우리 때문에 주님이 감당한 것이므로 그로말므만 천국의 영광까지 얻게 되었으므로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은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도 감사해야 돼요 내가 암으로 주고 가는 우리 지역장 한 분에게 가서 예배를 받으리는데 지역장이 너무나 암으로 고생을 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역장에 말해서 지역장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해주시니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을 웅구라게 뜨고 펄떼기를 나면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 세상에 머리 두고 타는 사람 누가 하나님께 감사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좋다고만 감사하고 아프다고 원망 불평합니까? 나는 그러지 않습니다 내 아픈 것은 내가 잘못해서 아픈 것이지 하나님이 내게 병 준 것입니까? 내가 식생활 잘못하고 생활 습관 나빠서 병든 걸 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립니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프더라도 소망이 있는 것은 언제 내 육신을 떠나도 천당에 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너무나 내가 깊이 없는 신앙이요 염치 없는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지 않을 때 감사하는 것이 진실한 감사인 것입니다 어려울 때 감사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10편 118편 28절로 29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야외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에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단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야외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이끌어주시고 나중에는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해주시니 우리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냐 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인으로 중국에서 사역했던 헨리 프로스트는 선교사에게 하루 호양에서 슬픈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그 일로 선교사의 마음이 우울해지고 마음이 답답하고 기도가 거치고 염려, 근심이 꽉 들어찼습니다 아무리 기도하려도 기도가 나오지 않고 염려, 근심이 그 마음을 점령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 영혼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 허가모의 그림자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선교 본부에 갈 일이 있어 선교 본부에 문을 여는데 벽에 이런 글자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Try Thanksgiving 감사를 해보라 그 말이 마음에 부딪혀서 그때로부터 해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고향에서 들어온 슬픈 소식도 하나님이 돌봐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자 그는 말하기를 그 시각부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허가모는 물러가고 내 영혼에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마귀가 떠나간 것입니다 영국의 종교가이며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진 월리엠 로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빠르게 찾는 비교는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다 원망과 불평은 원수 마귀가 가져와서 우리 마음을 억압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고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오기 때문에 마귀는 한길로 왔다가 일곱길로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마음을 긍정적이 되게 하고 기쁨과 행복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심과 인자심을 능력히 부어주는 것입니다 넷째로 감사는 뇌적 치료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불평은 미움, 분노, 불안, 절망, 탄식 등을 가져오나 감사는 이 모든 독을 해소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뱀에게 물리면 뱀의 독이 몸속에 들어가서 피를 응고시키는 것입니다 피가 굳어져 버리면 간장도 심장도 활동을 중지하고 죽는 것입니다 뱀에게 물려서 피가 응고할 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해독제 주사를 빨리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해독제를 맞으면 해독제가 몸속에 들어가서 응고되는 피를 물렁물렁하게 만들어주고 묽게 만들어주어서 독사의 독이 해소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물어서 불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에 미움, 분노, 불안, 절망, 탄식이 꽉 들어차서 인생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빨리 해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독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야 해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펼쳐 읽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시작하면 해독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귀신들이 쫓겨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야외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야외께서 부르시는 악령의 그를 본래하게 한지라 사울이 하나님을 반역하며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와서 그를 괴롭혔습니다 악령으로 말미암아 몸부림치고 야요를 하고 고함을 치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와서 그를 치료한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의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 적 사울이 상쾌하여 낳고 악령의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는 수금을 타니깐 악령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와 찬양은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의 독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억울하고 원통할 때 다른 것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려 주님이 주신 은혜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큰 소리로 감사하고 찬양하면 얼마 있느냐 독이 다 해소되어 버리고 깨끗하고 밝고 맑고 환한 마음이 되고 행복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내적 치료를 가져오므로 교회에 와서 많은 찬양을 드리고 많은 감사를 드리면 마음이 후련해지고 속이 시원해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밝고 맑고 환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섯째, 감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역경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10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려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겠다는 것은 기적적인 은총이 임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무엇이 잘 때예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덜이 가면 덜이 잘 때고 집에 돌아오면 집이 잘 때고 덜 반죽 그릇을 만들면 집이 잘 때고 짐생을 기르면 새끼까지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모든 환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서 10년 동안 보도바리집에 종로로 달지라도 성경은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더라 그러니 요셉이 종으로서 형통하여 가장 총무화되었습니다 억울한 노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같이 계셨으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감옥에서 같이 계시더라 그래서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하나님이 같이 하시므로 요셉이 결국에는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어떠한 역경에도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잘 때입니다 마귀가 같이 있으면 못 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한 것은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리암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늘 같이 하게 하는 것입니까?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까? 부엉에서 감사하면 하나님이 요리를 잘 때게 하시고 집안에서 감사하면 국무자식들이 잘 때게 하시고 장사 때에서 감사하면 장사 잘 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마귀가 오므로 도적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역사를 베푸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리포 감옥에서 갇혔을 때 읽겠습니다 신라와 함께 복음을 지나다가 잡혀서 등이 얻어 튀지도록 얻어맞고 피를 흘리고 배를 굶고 빌리포 깊은 감옥 속에 갇혔을 때 밤중에 그 두 사람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철고랑을 마주쳐 치면서 감사 찬송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깊이 감췄던지 죄수들이 듣고도 자유정했습니다 그러자 온 빌리포 옥트가 되어 흔들리고 전부 세고랑이 다 끊어지고 감옥문이 열리고 해방과 자유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들이 감사 찬양을 할 때 감옥에도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까 빌리포 감옥에 바울과 신라만 오게 해서 세고랑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조차도 다 세고랑이 끊어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하면 가난의 세고랑, 궁핍의 세고랑, 제주의 세고랑이 다 끊어지고 우리 덕분에 안 믿는 사람들 세고랑도 다 끊어지고 만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은 우리를 자유케하고 해방케하는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묶였으면 감사 찬송을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작년 이맘때 12월 감사의 달을 맞이한 일간지 논설에 한국인의 감사 결핍증에 대한 글이 실린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물건을 사고 나올 때 손님이 인사를 하면 주인은 감사하는 말 대신에 또 오십시오 이기적인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장난감을 주면 고맙습니다라는 말 대신에 야 신난다 택시 정류장에서 바빠서 어둠거리는 젊은이에게 먼저 타도록 양보해 줘도 젊은이는 고맙단 말 한 마리 안 하고 택시에 들어가서 문을 황 닫는다는 것입니다 반면 서양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감사하다는 말로 이들은 옷을 살 때에도 신문 한 장을 살 때에도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서양인의 이러한 태도는 서구 사회가 기독교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나라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신문 사설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범사의 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좋은 일을 더 좋게 만들고 좋지 않은 일은 감사의 능력으로 합리가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매일의 삶 속에 감사하는 생활을 습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범사의 감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감사는 좋은 일을 더욱 좋게 하고 더욱 아름답게 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쁜 일은 합동하여 선을 이루는 큰 역사로 믹사같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불평할 것을 찾지 말고 무엇을 감사할까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의 삶 속에 무엇을 감사할까? 아내의 삶 속에 무엇 잘난 점이 있느냐? 무엇을 감사할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웃 간에도 자꾸 잘난 점을 찾아서 감사를 하고 찬양을 해야지 잘난 점은 다 두고 못난 점만 자꾸 찾아서 불평과 원망을 하면 서로 미워하게 되고 불리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마찰이 있고 알력이 있고 불평하고 불행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평탄하게 살게 하고 복을 받게 하고 성공하게 하는 비밀인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에게 독을 뿌리고 우리를 깨물어도 독이 우리 속에 아무리 넘쳐와도 감사만 하면 독이 다 해소되어 버리고 마귀가 무력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힘, 불행을 이기는 힘, 좌절과 절망을 이기는 힘, 마음의 병을 고치는 힘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제사를 끊임없이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형식적으로 감사줄기를 맞이해서 감사주의를 지낼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이웃에게 진정으로 감사를 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이 감사하면 더 은혜가 풍성해지고 더 많이 감사하면 더 축복이 넘쳐나고 더 훌륭한 인격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가까이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입술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감사를 충분히 넘치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